545 안녕하세요 라이언스케이터 안녕하세요 라이언스케이트샵 스폰 받고 있는 권민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54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웜업 트윙은 킥플립입니다 킥플립 트레이플립 땅에서도 계단에서도 밴크에서도 트레이플립이 제일 쉽죠 트레이플립이 잘 된다 평소에는 잘 되다가도 데크만 바꾸면 적응을 해야 돼요 이게 마음에 안 narrative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폴사이드 킥플립 계속 더 잘하고 싶어서 지금도 잘하긴 하는데? 베리얼 힐스윕이 저한테 최고 난관 난관 난관이에요 난관이에요 베리얼 힐스윕 베리얼 힐스윕 베리얼 힐스윕 베리얼 힐스윕 크게 크게 말해 양준이에게 웜업트릭은? 저는요 어... 힐플립? 해봐 대박 화이팅 오오오오빵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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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사랑해요 dailygride 노 prevalence 저 쪽지 하하하